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네, 시작해보겠습니다. 당신이랑 사는 정말 몸살이 처질 정도로 극죄가나요? 언제까지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 숨쉬고 있을 거면 언제 죽을 생각인가요? 시간이 흐르고 내 맘이 흘러서 그렇게 당신도 함께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내 맘, 내 시간, 다 멈추면서 그 흔한 추억 조차 만들지 못하고 그룹 일요일 그 흔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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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